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보람찬 하루가 될수록 우리가 재산을 대봅시다. 건강들 잘 챙기시면서 열공하시고 계시죠. 오늘은 부동산공법 핵심 요약집 건축법령을 할 차례입니다. 한번 페이지 표해 보십시오. 410페이지. 네. 부동산공법 핵심 요약집 417페이지 표시점. 이 건축법령은 바로 부동산공법 4심은항 중 7개 나오죠. 7개 나오면 열공해서 바로 최소 3문제, 4문제 이상 마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요약집에 있는 것만 잘 정리하면 5개, 6개도 마칠 수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이 건축법의 목적, 재정 목적이 나와 있죠. 이 건축법에서는 크게 4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목적에서, 재정 목적에서 밝혀 있습니다. 그 4가지를 좀 자주 봐두셔야 돼요.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렇게 대지를 준비해서 건축물을 건축하죠. 이때 대지가 안전해야만이 건축물을 건축하더라도 건축물 안정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축법에서는 대지를 조성할 때는 안전성법을 위해서 이렇게 조성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을 건축 사용할 때 일정한 기능이 발휘해 나가도록 여러 가지 설비가 들어야 되겠죠. 그런 설비 기준, 승강기라든가 이런 것들, 설비 기준도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지이 발생했을 때 구조로 안전하지 않으면 붕괴되어서 사람 다 죽죠. 그래서 구조의 기준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축물은 쓰임새를 용도를 하는데 용도에 대하여 28가지로 분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사항을 규정해서 건축물에 있어서 생명인 안전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기능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미관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서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공공복리를 하는데 이러한 공공복리를 증명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건축물을 건축생활 때는 규제하겠다. 공공복리를 자급하게 건축하여 사용해라. 라고 미리 밝혀놓고 있는데요. 이 4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밑에 써놨습니다마는 용도적별 건축물으로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과 그리고 용도적별 건폐 용지로 제도한다는 국토개법에 규정되어 있지 건축법에는 없다. 그 다음에 건축법의 적용 범위가 나와 있죠. 이 건축법의 적용 범위는 바로 적용 범위 이 건축법의 적용 범위 적용 대상 물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적용 바로 대상 행위가 나오죠. 이때 적용 대상 물건은 당연히 이 건축물이죠. 건축물 그리고 대지. 이게 적용 대상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때 지역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건축법의 적용 대상 물건인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뜻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 1번 뜻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중 고정되어 있다. 이동할 수 없다. 이걸 정착이라고 하죠. 이 토지에 정착해 있는 이렇게 이 토지가 있다. 그러면 토지에 정착해 있는 공작물 공작물은 인공을 가해 제작하는 시설물을 말하죠. 기둥만 벽만 설치해 놓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공작물인데 그런 상태에서는 건축물이 아니고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고 이런 건축물에 딸려 있는 그런 시설물들도 건축물에 포함되며 지하의 고가의 공작물 중 점포, 자고, 창고, 사무소, 공영장도 건축법상 적용되어 있는 건축물이다.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 사용할 때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고 규제를 받는데요. 그러나 건축물은 건축물이지만 이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바로 그 밑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는 복사를 해야 합니다. 뭐 이랬다가? 그래서 그것은 건축법의 일족도 끝쪽까지 적용을 받지 않고 제외됩니다. 그러한 것은 건축법의 일족도 끝쪽까지 적용되지 않으니까 건축법상 건필, 용적, 높이자, 규정 이런 것들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섯 가지가 아닌 건축물일 때만 건축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달달달 해 두시고 계시죠. 빠른 속도로 볼까? 문화재 보호법에 대한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를 임시지정문화재를 하죠. 임시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철도, 궤도, 선로, 부자는, 운전, 포항, 셀플랫폼, 철도, 선로, 이나래를 가려주는 보행시설 그 다음에 철도, 궤도, 삼륨, 급유, 급탄, 급유시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력 진수설 그 다음에 컨텐을 이용한 간이 창고 컨텐을 이용한 이동하기 쉬운 간이 창고 있거든요. 그것을 공장의 대장에 딱 설치해 놨는데 이동하기 쉽다. 공장의 대장에 있는데 이동하기 쉬운 그런 컨텐을 이용한 간이 창고는 건축물을 증명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 구역 안에 설치되어 유효하게 되는 수문조작식 이것은 건축물을 증명받지 않고요. 밑에 철도역사 뭐 이런 것들은 여기 네 가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을 당연히 적용받죠. 그걸 좀 봐주시고 오른쪽에도 모셔서 부속건축물이랑 나와있죠.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 물건으로서 건축물 이 건축물은 크게 주된 건축물이 있고 부속건축물이 있는데요. 이 부속건축물이랑은 이런 주된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이 주된 건축물에 분리되어 떨어져가지고요. 이렇게 창고를 지어놨다. 화장실 건물을 지었다. 이런 것들을 부속건축물을 하는데 부속건축물이랑은 반드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그 다음에 체크해. 분리된, 분리된 떨어져있다. 그 말이죠. 부속건축물 건축물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뜻은 가볍게 꼭 알아주셔야 되죠. 고층은 30층 이상 또는 120m. 120m. 이때 높이를 재가지고 4m마다 한계층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4m를 30층 곱하기 4m 하면 120이니까 그렇게 좀 함께 하세요. 층수가 30층 이상이나 높이 120m 이상인 것을 고층. 초고층은 50층 이상이나 200m. 이렇게. 그리고 그 고층 건축물 중에서도 초고층 건축물을 지한 것만 바로 준초고층 건축물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동시효권은 아니다. 30층 이상이고 120m 이상의 고층물이냐. 두 가지 요건을 꼭 충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만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작년에도 그게 시험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의 적용 대상의 이 대지. 이 하나의 대지가 이렇게 특정이 더해져야 이 면적 대비 바로 건폐를도 용종를도 적용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건폐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로서 이렇게 산정해서 적용하죠. 용종를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서 이렇게 산정해서 적용하는데 다만 용종를를 산정시 연면적에는 지주피피는 죄 된다고 그랬죠. 지하층 지상 부속용 주차장. 그 다음에 대피피안전구역. 대피공간의 면적은 죄 된다고 그랬죠. 이때 대지 면적이 나오잖아요. 이때 대지 면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지가 특정됐을 때 그 면적을 알았는데 이때 하나의 대지가 무엇이냐. 이때 이 대지하고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지목의 종류를 공부하잖아요. 그때 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 전혀 다른 거니까 주의를 하시고 그래 이 하나의 대지라고 하는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이 있죠. 그 법에 따라 필지가 딱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필지라고 하는 것은 지족도라든가 사는 임야도에 통해서 각각의 한 필지 한 필지 경과가 있죠. 그 한 필지 한 필지의 토지를 이렇게 토지들이 구역되어 있다. 그러면 지족도라든가 사는 임야도 있죠. 거기에 이렇게 지족도상 한 필지가 딱 구역됐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대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 토지를 하나의 대의로 본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바로 이렇게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합해가지고 하나의 대의로 할 수도 있어요. 그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의로 할 수도 있죠. 또 한 필지 일부만 이렇게 바로 하나의 대의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원래 이렇게 한 필지를 하나의 대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세 개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의로 할 수도 있다. 건축법상. 그리고 한 필지 일부 아니면 두 필지 일부 이렇게 일부에 대하여 하나의 대의로 인정을 해서 건축물을 건축에 나가도록 허용할 수 있는데 이때 두 필지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의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여섯 개가 있죠. 그 밑에 보면 두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의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여섯 가지가 있는 바 이 두 필지에 걸쳐서 이렇게 건축물을 하나 건축하게 될 때 이 건축물이 걸치게 되는 두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의로 할 수도 있는 것이 건축법상. 그리고 이 3번을 먼저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객 시설에 해당하는 그런 건축물 여기다 이렇게 무슨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를 설치하기 위해서 딱 결정해놨다. 도시군객으로 그러면 이것이 걸치게 되는 이 두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의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4번 이 주택법상 뭐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이 여러 필지 땅을 싹 사들여가지고 지족도상 합병을 하지 않고요. 이 땅을 합해가지고 여기다가 천세들을 배치해서 아파트를 건축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사합시행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주택법상 여기다 주택하고 아파트 및 아파트 그 다음에 부속시설인 그 부대의 설, 봉의 설 함께 넣겠습니다라고 계획서 작성해서 주택법상 사합계획서를 받아요. 그때 이렇게 주택법상 사합계획서를 받은 주택, 부대의 봉의 설이 들어설 1단의 도의를 하나의 주택단위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택단위로 인정이 되었다면 이 여러 필지를 다 합해가지고 하나의 대의로 인정을 받아서 이 면적 대비 건폐, 용종을 정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지하에 그 도로 지패 아래 지하상가를 건축하려고 5번 그 각종 지자치장들이 그런 건축물의 뜻을 토지로 정해졌다. 그러면 그 여러 필지를 합해서 그것도 하나의 대의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여섯 번째 이 두 필지가 이렇게 있었다. 그런데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게 설계도면 만들 때게 아직 합병은 돼 있지 않았지만 이 두 필지를 합칠 것을 조건으로 여기다가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할 때니까 이 면적 대비 건폐, 용종을 정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허가 좀 내주세요. 다만 다음에 건축공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생활 수 있는데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까지는 이걸 합치겠습니다라고 하여서 허가가 이루어지면 합치기로 되어 있는 두 필지를 하나의 대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때 각 필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 줄 수 없고 각 필지의 소유자가 같을 때 한해서만 하나의 대로 인정을 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또 그 2번이 중요한데요. 건강정보의 고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두 필지를 합해가지고 한 필지로 합병해서 한 피로 만들려고 하는데 합병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A꺼고 이것도 A꺼데 그 사이에 구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도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A가 이걸 합병을 하고자 할 때 관련 시공구에 있는 지적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더니만 이거하고 이것은 합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집안이 연속되어 있지 않았어. 그래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죠. 그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건강정보의 고충 및 관리 등에 따라 합병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합병은 불가능하지만 이 소유자가 갖고 필지가 A로 그 다음에 그 소유권의 궐관계. 이 토지 등기사항 정보지문에 보면 갑구란 있고 을구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갑구란 소유자가 A다. 이 땅에 대한 바로 갑구란 A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을구란의 소유권의 궐관계가 깨끗하게 저당권 같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갖고 소유권의 궐관계가 같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는 이 두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대의로 인정을 받아가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은 B건데요. B건데 이거 다 B건데 지적도산 보니까 두 필지가 딱 붙어있어요. 이때 이쪽 땅은 건국동이고 동이요. 여기는 한국동이다. 이렇게 동에 서로 다르면 이쪽 토지하고 이쪽 토지는 지범 부여주기에서 다르다 이렇게 변하죠. 이때 B라는 사람이 바로 지적과에 가서 이걸 내 땅이니까 합병 좀 해주세요라고 상담을 의뢰하게 될 때 지적과 공무원은 이건 건국동이고 이것은 한국동에 있는 토지여서 지범 부여주기 서로 다름으로 절대 합병할 수는 없습니다. 합병 불가합니다라고 답을 주죠. 그러나 바로 이걸 합해서 자기가 건축물을 가운데에 딱하게 건축을 하고 싶다. 하나의 대리님을 받아서 그럴 때는 건축가에 가서 상담을 통해가지고 바로 확인을 받아서 하나의 대리로 인정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바로 이 토지하고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가 같다는 거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게 같다라고 입증을 하면 하나의 대지로 인정받아서 바로 건폐력률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바로 허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 토지도 C거 이 토지도 C건데요. 바로 이 토지는 일반적인 토지여서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로 돼 있고 이것은 임야해가지고 축척이 3000분의 1로 돼 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땅하고 이 땅은 서로 축척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합병을 하려고 해도 이것은 지적도의 이것은 임야하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합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토지와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소유권에 관한 게 같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받아서 두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받아서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에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필지 일부, 두 필지 이상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기본세에 있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하나의 대지로 인정받을 수 있냐. 한 필지 일부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농지인 전을 샀다. 그런데 농지의 한 필지가 상당히 넓어가지고 다 전용하기에는 많은 농지 보존 부담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부담스럽다. 농가주택을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한 필지 일부를 측량해서 이 부분만 농지법상 농지인 전을 하가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가 받은 부분이 한 필지 일부라면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대지를 인정받아서 그 면적 대비 건폐, 영역을 정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라고 하가시하면 하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전이고 답이에요. 여러분 땅인데 그 두 필지 일부에 따라 걸쳐서 역시 농지형 하가를 받으면 그때도 하나의 대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만약 산지라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중형 하가를 산지라고는 그 한 필지 일부에 대하여 하가를 받았다. 그러면 하가 받은 그분만 하나의 대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국토기업상 여러분이 한 필지 일부에다가 개발인 하가를 받았다. 그러면 하가 받은 부분의 그 일부만 하나의 대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필지가 있는데 오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분필 절차를 못 거쳤어요. 이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화를 받아가게 되면 나눠지로 되어 있는 이 한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도시, 군객, 시설을 결정고시할 때 한 필지 일부에다가 딱 결정고시했다면 그 결정고시된 그 일부만 하나의 대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좀 새겨두시고 나머지는 이제 쉬우니까 빠른 속도를 한번 체크해 볼까? 그 밑에 보면 건축법상 리모덩이 나와 있죠? 건축법상 리모덩이라는 것은 이렇게 건축되어졌던 건축물을 사용생이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사용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게 노화되잖아요. 그때 이걸 크게 고치는 대수선 또 일부 그 증추하게 되는 것들 또 케이차하고 기존 건축으로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개축. 이 세 가지 행위를 리모덩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리, 증, 대, 개 이렇게 에어라고 써놨죠. 이건 건축법상 리모덩의 뜻이고요. 그 옆에다 참고해가지고 주태법상, 주태법상, 주태법상 리모덩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용어로써 공동주택에 대하여 바로 리, 증, 대 하는 것을 말한다. 리모덩이란 공동주택에 대하여 증축하거나 대수선 행위를 말한다. 주태법은 이렇게 좀 차이점을 아시고 그 다음에 밑에 리모덩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해 나가고자 이 리모덩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는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지만 다음에 리모덩 할 때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주겠다. 용종률 그리고 높이 제한을 120%까지 완화 적용을 해 줄 수가 있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내가 건축주로서 허가받았는데요. 이게 바로 중도에 변경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넘겨줘가지고 그 자가 건축을 이어서 하게 된다. 그때는 바로 변경을 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7일 이내에 해야 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지 허가는 아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신고처는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지역은 시장구석구청장 없으면 저 세종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에게 신고한다. 이 건축관계자의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가 변경되면 신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 소음 방지용 소음 방지용 경계벽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층간 바닥을 설치해야 된다. 이것이 질출된 바도 있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받으셔야 돼요. 그래 이 가구간 세대간 이렇게 실간 경계벽을 설치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할 때 가구간 세대간 실간 이렇게 좀 기여하세요. 지표를 보면 1번 다가구태가 가구간 할 때 가구간 줄 것이고 2번 공동태가 세대간 할 때 세대간에다 줄 것이고 공동태 기숙사는 침실간 그때 줄 것이고 3번 병실간, 4번 교실간, 5번 객실간, 그 다음에 6번 호실간, 그 다음에 밑에 7번 세대간, 그 다음에 8번 호실간, 9번 임산부실간, 그 다음에 신생아실간, 그 다음에 임산부실과 신생아실간 이 정도. 그래서 이걸 기여할 때 너무 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세대간, 그 다음에 가구간, 실간, 실이 방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기여하면 수월일 거예요. 그 다음에 층간 바닥을 소음 방조로 설치할 대상이 크게 보면 4가지가 있어요. 다가구태, 그 다음에 공동태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런 것이 있죠. 오피텔 다중생아실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중형 건축물을 해당하는 것들을 좀 두 번 출제했는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다중형 건축물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층수가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형 건축물을 보고요. 층수와 16층이 안 되려도 바로 바닥면제학계 5층 정도 이상의 4가지는 다중형 건축물을 본다. 그래 외울 때 거기에 암기법 딱 써놨는데 문종판, 그 다음에 문종판, 여종관 근단가 아니면 거기 여종관, 여객용 시설 정교, 정합병원, 관광 숙박시설 이런 것들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 있죠. 주요 구조부는 꼭 암기를 해야 돼요. 내기, 바보, 지조, 그리고 거실, 그 오작집 이런 것들 좀 봐주시고 413페이지, 실내 건축 재료,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 이것은 또 나올 가능성이 좀 그러니까 한번 참고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 건축법의 적용지역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할 때는 건축법에 있는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전면적 적용 대상이라는데 전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 도시지역에 있는 땅에서는 건축법에 있는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지역, 예호지역인 관리, 농림, 자료, 보증이 있다 그러면 도시지역, 예호지역 중 지구단위 계획으로 적용된 지역은 건축법을 다 적용해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예호지역이면서 지구단위 계획이 아닌 지역이지만 행정구역이 동의다, 읍이다라는 지역에서는 건축법에 있는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무경우, 이것은 육지역고요. 서무경우는 역시 도시지역은 다 적용하고요.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다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동읍우지역은요. 인구수가 500명 이상인 동읍우지역일 때만 건축법은 전면적 적용 대상적이 되고 미만은 전면적 적용 대상적이 아니라는 것. 전면적 적용 대상적이 아닌 이런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지역, 서무경우 500명 미만으로 동읍우지역까지 포함해서 그런 지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6가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6가지 규정이 그런 것이죠. 암기할 때 대도, 건방대, 큰 도둑을 대도라 합시다. 그 대도라는 도둑은 건방적이기 때문에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도, 건방대, 대지와의 도로관계 규정, 도로지정, 폐지변경, 건축선을 지정해가는 규정, 건축선에 대한 건축제한, 방아주관으로 건축으로 건축제한, 대지분할제한 이런 것들은 전면적 적용 대상적이 아니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3번,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가 나있죠.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게 건축행위, 대수선, 용도변경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런 행위를 하게 될 때 건축법을 적용하는데요. 그 중에 이 건축행위라고 하는 행위, 시험에 작년에 나왔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건축행위하고 대수선하고 건축으로 용도변경, 이 용어들을 잘 봐주셔야 돼요. 건축은 세울건자 축조, 축조에서 세우는 것이죠. 고치는 것, 크게 고치는 것, 대수선, 용도를 바꾸는 것, 숙박서를 수련세로, 숙박서를 주택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 용도변경이라고 하죠. 이때 건축행위라는 것은 다시 다섯 가지를 말하죠. 건축이라는 것은 새롭게 축조한다, 신축, 늘려서 축조한다, 증축, 폐차고 다시 세운다, 개축, 멸시된 걸 다시 세운다, 재축, 옮기고 굴려서 세운다, 이전. 그래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건 이전이 아니라 이축이라는 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행위라고 하는 것은 대수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용도변경도 건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주의하시고. 이때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시 네 가지를 넵하고 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게 신축이죠. 이 신축하고 그리고 개축, 재축을 비교해서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개축과 또 재축을 비교해서 알아줘야 되죠. 신축할 때 이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나들이라는데 나들였다가 이렇게 건축물을 축조하면 신축. 또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걸 전부 해체하고 인간이 인증을 부수고 종종규모 범위에서 더 크게 축조하면 신축. 더 크게 해지면 신축. 그렇죠? 더 크게 해졌다, 크게 해졌다 그러면 신축. 그런데 종종규모 범위에서 이거. 그 범위에서 다시 축조했다, 더 적게 축조했다 하면 개축. 그 다음에 이 개축이라는 것은 해체가 보이고 종종규모 범위에서 다시 주의하면 개축. 또 일부만 해체하고 내렙과 기동, 보, 지붕, 툴 중 3개 이상을 일부 채워하는데 그 일부를 채워하고 기존 대지 안에서 종종과 같은 범위에서 축조한 것도 개축. 그 다음에 이렇게 기존의 이 대지 안에 이렇게 두 동이 있었는데요. 이 천재 지변이 발생해서 재해가 있게 되었네요. 그래서 이 건물이 사라졌습니다. 이걸 멸시를 하죠? 멸실되어진 것들, 기존에 이거 100백이었어요, 바닥 면적. 그럼 이거 연면적 100, 연면적 100, 두 개를 합하면 연면적 합계가 200이 되죠? 이런 200했던 이 건축물이 멸실되어 가지고 종종규모인 연면적 200을 초과해서 300으로 이렇게 더 크게 됐다 그러면 300으로이면 신축. 기존의 연면적 합계 법률에서 다시 축조했는데 층수를 늘렸다든가 동수를 늘렸다든가 아니면 높이를 늘렸다 하려도 건축법령에 맞게 다시 축조했다면 그때는 바로 재축이 된다. 200종 틀을 초과해서 다시 축조하면 재축. 멸실되었는데 다시 복원시켰건만 종전 연면적 합계 법률에서 다시 복원시키면 재축. 종전의 연면적 합계를 더 초과해서 축조하면 신축. 이거 꼭 분하시고 그 다음에 부속건축만 대제 부속건축만 있으면 사실상 그 부속건축은 바로 건축물이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부속건축만 대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한 것도 신축 이렇게 이것들을 봐두시고 그 다음에 중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기존 건축물을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린 것이 중축이다. 네 가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전이라고 하는 것.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기존 건축물의 쥐옥후주부, 쥐옥후주부에다 체크하고요. 쥐옥후주부는 아까 했죠. 쥐옥후주부는 내기, 바보, 지주라고. 내랫벽, 기둥, 바다, 보, 지붕틀, 주게다. 이런 쥐옥후주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대지 안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을 이전한다. 다른 데로 가버렸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가면 이건 이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체하고 옮기면 이전이 아니라는 것. 해체하지 않고 옮겨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건축행위를 우리가 하게 될 때는 화가 대상은 화가받아야 되고 신고 대상은 신고하면 되는데 바로 국가라든가 지자체는 지네들 건축물, 공용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요. 건축, 화가권자하고 협의하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대수선. 대수이라는 것은 바로 여덟 가지 행위를 말합니다. 그 여덟 가지에 해당하는 것이 대수선인데 여러분께서는 그 여덟 가지를 눈으로 콕콕 찍어놓고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여덟 가지 행위이지만 그것이 바로 여견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증축도 개축도 재축도 해당하지 않아야 대수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수선하면서 개축했다고 하면 개축이라 하는 것이지 대수는 의미가 없어요. 흡수돼 버립니다. 대수선하면서 재축했다고 하면 재축이라 하는 거예요. 대수하면서 증축했다고 하면 그때는 증축했다고 했지 대수는 의미 없어집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대수선이 되려면 증축도 개축도 재축도 아닌 여덟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수선입니다. 내력벽을 증설해체, 내력벽 백면적을 30종대상 수선평경, 기둥을 수선평경, 기둥을 3개상 수선평경 또 대수선, 볼을 증설해체, 3개상 바로 수선평경 하면 대수선, 지붕틀을 증설해체하면 무조건 대수선, 그다음에 수선과 변경할 때는 3개상, 주계단, 피난에 대한 특별, 피난에 대한 증설해체 수선평경 하면 대수선, 그다음에 방화벽, 방화 관련 바닥, 벽을 증설해체 수선평경 하면 대수선, 그다음에 다가구주택하고 다세택을 세대간, 다가구는 가구간, 다세대간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평경 하면 대수선, 이때 다가구주택하고 다세택이죠. 이때 꼭 다섯자인 주택이 나와야 되지, 뭐 아파트, 열택, 가중주택 이런 거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그다음에 예벽, 마감자재를 증설해체하면 대수선, 그 백면적을 30종대 이상 증설해체하면 대수선이다. 여기까지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용도변경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보도록 하셨다. 하겠습니다.